룬틴이 뭐예요? 룬틴이 뭐예요? 정터맨이 뭐예요? 아하 몰라 아하 아하만 보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다고 피에스타에 아하! 피에스타에 아하! 히히 오! 오! 대박! 와! 신발 득템했거든 득템? 득템? 득템이란 건 말이야 얻는다는 뜻의 한자 득과 영어 아이템이 합쳐서 생긴 말인데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얻다 일상에서는 어떤 물건을 갖게 되다 이런뜻이야 아하 아하 득템 득 is a chinese character that means to get or obtain 템 is the english vocabulary item so 득템 is used in a game or in real life when you get or obtain an item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짠! 나 이거 샀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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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렀지? 이거 너무 예뻐 잘 썼어 어디 있었어? 이거 향기도 좋아 내가 득템했지? 강력자다 너무 부러워 왜 안 열려 듀템의 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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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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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야 나도 보자 언니 어 뭐야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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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 다 과거 있어 난 과거가 제일 싫어 차우루, 체스카 이제 빅템은 알았지 백성? 그럼 내가 하나 더 알려줄게 웨어템 아 에어템? 렛? 드물다든지를 가진 렛 아랑 아이템이 합쳐진 말인데 희귀한 물건을 에어템이라고 해 희귀한 물건? 그럼 나처럼 예쁜 사람도 그래? 왜? 언니, 너! 아하! 아하를 보시고 아하를 외치신 분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요기요기요기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! 헤어팬들! 룽핑사주 프로젝트! 어허! 다음에 또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